야! 있다! 막 이러면서 아냐아냐 지금 상대방을 움츠러들었을거야 그치? 상대방이 한껏 움츠러들는데 이때가 지금 타이밍이야 이때가 타이밍인데 오케오케 지금 시간 5분 자 지금 시간 시간 아 시간 이거 아닌데? 시계 뭐였더라? 아 시계 아 시계 까먹었다 오? 앞으로 5분 앞으로 한 5분은 안지났어 아까 5분정도 지났나? 오케이 지금 아예 꽁꽁 숨어있거든 무서워서 그 점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어? 봤나? 봤나? 아냐아냐 아 여기서 시야가 안나온다 아 여기서 시야가 안나온다 하.. 시야가 안나와 가끔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틀리나 놀령 언제까지 비겁하게 교회에 숨어 있을 건가 내 어리석은 부하 녀석들이 총을 쏴대고 있구만 재미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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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유탄이야? 나 위치 발각된 것 같아 위치 발각된 것 같아, 불안하다 알려준 것 같아, 제가 헬기 왜 안와 레인시니아크 논란 두 명 남았어 헬기 이제 올 때 다 됐는데 한 2, 3분 후만 올 것 같아 80초, 오! 수류탄인가? 저기서 수류탄이 터진다는걸 공포에 지리고 있군 놀령 아, 미친 시민아, 시민아 아, 왜 이렇게 낑기냐 아, 재예인เพ어 내 brows 마지막까지 저기서 뻗덮일 거 같은데 혈규올 때까지 이거 어? 이게 혈규올때까지 뻗덮일 거 같은데 어? 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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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10분 거의 다 돼가지 않냐? 어? 뭐야? 아 미치해 아 미치해 깜요 아 미치해 깜요 방금 있었다 방금 있었다 방금 있었다 방금 있지 않았냐? 방금 봤지?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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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뭐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오 와 저게 뭐 뭘 쌌지? 아아 쌌는데 아 딴 데로 옮길걸 아아 계속 있던게 페인이다 오졌다 오졌다 야 레인아 뭘로 쌌어? 쩔었다 야 레인아 뭘로 쌌어? 쩔사에요 쩔사 아 쩔사 그냥 총이요 야 내 위치 누가 발견했냐? 저요 해만이 발견했다고 했는데 바로 죽어서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 연박변에 딱 보였어요 아 아 내가 아 아 내가 옮길까 말까 하다 한 명 남아가지고 내가 그냥 머리 보면 바로 쏠라 그랬는데 늦어버렸네 아 아 아깝다 죽일 수 있었는데 아 헬기 이제왔어? 아니 딱 보고 딱 쐴려고 하니까 내가 먼저 썸빵맞은 여러분들 어떻게 한번 더 갈까요? 여러분들 네 네 한 판 더 해 자기가 자기가 진짜 암살자 자신있다 나 이번에 보디가드하게 자기 암살자 자신있다 해보겠다 누구요? 아 해마? 아 오케이 암살자 들어가 들어가 암살자 아 잠깐만 리방해야되네 잠깐만 음 오프닝 스킵 버전으로 가고 보디가드 메스터 할까? 아니다 그냥 보디가드 가고 아 보디가드 메스터 하자 자 들어오시고 야 논란이 또 튕겼어? 얘는 게임이 여러분 여러분 아르마 재밌죠? 컨텐츠 잘 만드니까 꿀재미지 또 있어 이거 말고 오늘 이 컨텐츠 하나 아니야 여러개 있어 이런 컨텐츠는 아르마로밖에 안 나와 아 재밌겠다 오늘 진짜 박군님 딱 잡았을 때 최고 확실히 암살자가 잘해야 돼 암살자가 아 저격총이 있을 줄 아 깜짝 놀랬어 봤는데 딱 죽어버린 거 깜짝 놀랬어 눈앞에서 시도를 봤어요 저는 어이없게 죽었어 울 broken 눌라나 공살자가 가방이나 아니면 베스트가 있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아 안되겠다 그럼 장비 너무 많이 챙기지 않아요? 여보세요, 들려요? 어, 잘 들려요, 들려요. 들려, 들려, 들려. 오셨네. 어서오세요. 놀라게 내가 집어주고. 말을 못하겠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리덕은 왜왜왜. 어, 나 들어갔어? 아, 들어갔구나. 어, 내가, 내가 넣었어. 어. 내가 넣었고. 아, 좋아요. 이번에는 우리가 보디가딩을 한번 멋있게. 멋있게 한번 해보자. 보디가딩을 요번에. 누가 안들어가신거 같은데? 놀라니 지금 로딩중. 놀라니 지금 모래시계 떠있는. 놀라니 컴퓨터 한 대 사야겠다. 아... 아... 오케오케. 고! 자, 일단은. 수령이 AI인데? 아니구요? 아냐, 있어. 수령 누구야 우리. 예. 아이디가 어떻게 되세요? 투명이겠네, 투명. 투명이겠네, 투명. 아이디, 아프리카 닉네임이 어떻게 되세요? 공백님? 그룹무전망. 아, 아니다, 아니다. 진영, 진영전용. 쿠나님, 쿠나님. 쿠나야?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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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쿠난데 우리 잠깐만. 내가 운전할건데 잠깐 들어가지마. 아, 아니다. 나 뒤에 탈게, 잠깐만. 아니 그게 아니라 수령이 쿠나냐고. 수령이 누구냐고. 아, 사자돌. 안내 좀 해줘요. 나, 나 어떻게 하라고? 잠깐만, 가지마. 지금 가지 말고 다 있어. 놀란아, 넌 거기서 교회. 근데 왜 막을 펴졌어? 아냐, 놀란아. 너는 교회 앞 보디가드야. 우리가 교회로 갈거니까. 교회 앞에 있어. 아, 우린 여기도 펴야는데 없구나. 그래, 그래. 자, 그 다음에. 브리핑 좀 하니까. 지도 좀 다 펴봐요. 지도 좀. 지도 펴서. 도시로. 도시로 한번 보세요. 도시로. 그러면 여기가. 그, 파티장님 그거. 채널 바꿔야 되는거 아냐? 네. 여기 지금 누가. 갑자기 수상스럽게. 앉아서 전화하거든요. 갈색 옷 입은 사람. 아니, 여러분들 여기. 지도 펴면 ABC라고 쓴거 보여요? 네. 제가 지금 적은건데. 요. 제가 암살자를 해본 결과. 요 ABC를 중심으로. 돌아다닐 수 밖에 없어요. 교회 근처로 오면 죽으니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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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래요. 어, 그래서 A는 이제. 일단은 이거를.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랑. 야, 뭐야? 뭐야? 자, 보시면 D지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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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와요. 그래서. D지점. 아, 여기가. 정확히 말하면 여기. 그러니까 요. 요기를 이제 조심하시고. 일단 갑시다. 놀라나. 들리니까 가만히 있어. 가자. 어, 빨리 빨리 스발하도록 해. 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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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계속 걷는 거 아니야. 흠. 흠. 아니, 그게 아니라. 걷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냥. 도시 안까지. 차를 타고. 들어가지 말란 뜻이야. 여기서 내려. 어. 여기서 그냥 차 안 타면 되는 거야. 맞어. 거기다 이제 그냥 뛰어도 돼. 띠댕기란 소리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죠. 가자, 가자. 갑시다. 응. 잠깐 우리. 우리. 어. 잘 보자고. 우리. 우리. 이 사이에 들어와 계십시오. 사자돌림. 오케이. 네. 들어와 계십시오. 이거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이런데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일단 교회로 빨리 모십시다. 이 시민들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칼 들고 접칠 수도 있다고. 조심하라고. 이 시민들. 어. 저기 우리 이제 논란이 하고 있구만. 그 다음에 교회 안에만 있으면은 위험하고. 교회 안은. 어디야. 어디야. 뭐야. 사자돌림.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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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돌. 사자돌. 일로와. 일로와. 도망가요. 일로 오십시오. 일로 오십시오. 어디. 어디야. 빨리 가자. A, B, C, D, E, F 어디야. 서남쪽입니다. 서남쪽. 어디요? 서남쪽. 서남쪽입니다. 서남쪽이요. 어디. 서망쪽이 어디야. 서남쪽과x2 아. A, A, A 아이디. 아. 오케이, 아. 지금 건물 2층 올라가신 분. 거기서 교회 쪽 좀 봐주세요에 diesel. 서남쪽과x2 자, 여기 계십시오, 사자돌림. 잠깐. 주시오. 사남쪽. 어디 상대방 위치 파악하신 분. 위치 보고 해 주세요. 위치, 위치 파악하신 분 맵에다가 더블클릭하고 위치 좀 찍어주세요. 적 위치. 여기 설정이 왜 이렇게 빨리빨리 지치지? A 쪽에 있다고? 일단 잠깐 여기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계시고 알겠습니다. A 쪽에 뭐 사람 하나 찍히는데요? 어디야 어디? 자 수령님 수령님 일로 오십시오. 일로 쓰십시오. 쓰십시오.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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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어디 위치. 위치가 어딘가? 끝났는데요? 끝났어? 죽었는데? 아냐 논란이가 죽은거야. 우리팀이 죽은거라고. 우리팀이 죽은거라고. 그런거에요? 야야야. 야야야. 논란이가 여기 누구 있어 하고 죽었잖아. 논란이 최근 위치. 야 테리사 쪽에 있다. 테리사라고 적혀있는데. 테리사하고 디디디디디디 적혀있는데 거기 있어요 지금. 거기 있었거든 논란이가. 잘 보세요. 어디 어디 위치 좀 보고 해주세요 위치. 테리사 쪽 2층. 테리사 2층. 테리사 2층. 2층? 수업가게 있는데 2층. 어디 어디 2층? 카페 카페 카페. 어디 어디냐고 어디. 테리사 2층 테리사 2층. 테리사? 테리사 2층 테리사 2층. 테리사 2층. 테리사 2층이랜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수령님 일로 오세요. 테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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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의상 차기 보신 분 있습니까? 적 의상 차기 보신 분 있습니까? 파르티자님인데 이거? 아 오케 그거 오케 오리고 오리고 다른 팀이라 육각이 안뜨나보다 아 안뜨나봐요 코드블랙님 그쪽 건물에 들어가 계시고 우리 일단 근데 헬기를 불러야 되니까 교회로 일단 들어갈까요? 헬기를 불러야 되니까 교회로 예예 일단은 교회로 어무로 좀 하자 교회로 일단 들어갑시다 잠깐만 자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테리사 테리사 2층에 계신 분 테리사 2층에 그 ddddd 건물로 옮겨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교회를 들어갈 수가 있어 옮기만 말해주세요 어 어 발견했다 발견했다 테리사 테리사 테리사의 ddddd 쪽 ddddd 쪽 잠깐 잠깐 여기 계십시오 잠깐 여기 계십시오 테리사 테리사 이 테리사 테리사 Titans 얘야 얘 얘 얘야 얘야